자,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바닥, 경관 2 다시 한 번 팔꿈치에서 내려와요 이거를 이렇게 여기 방금 또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, 그리고 이 힘 여기 중심으로 오른쪽 팔이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팔꿈치 들지마 왼발이 여기를 밀어진다고 생각해야해 근데 방향전화만 하면 불신없어요 힘없잖아 여기에서 여기에서 왼발이 해볼까? 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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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주어진다 자, 그 다음에 팔꿈치 팔꿈치 그리고 그 다음에 왼발, 오른손을 팔꿈치 하나, 둘 팔꿈치 하나, 둘 셋 팔꿈치 하나, 둘 팔꿈치 하나, 둘 팔꿈치 중심으로 오른발을 오른발을 내려놓고 하나, 둘 팔꿈치 팔꿈치 하나,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